.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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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현대음악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대하게 됐어요. 혹시 현대음악을 들어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사실 비전공자라서 어떤 게 현대음악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일단 재즈를 전공했는데 제가 아는 현대음악은 딱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쉽게 말하면 되게 난해하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클래식 전공을 해서 현대음악 하면 일단은 조성이 없다. 그냥 약간 장난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가끔 약간 패턴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곡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되게 다양한 범위의 곡들이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현대음악가가 한 분 계신데 터키의 파질세이라고 기법이 조금 독특하셔가지고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좁은 분야의 음악들만 몇 가지 뽑아서 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느끼는 대로 혹은 분석되는 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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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선 진짜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되게 아방가르드한 곡 같아요. 되게 왼손으로는 여러음을 뭉개면서 오른손으로는 선율을 이어나가는 게 매력적이고 신비해서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클래식을 전공하다 보니 조성음악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약간 작곡가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단은 패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기승전결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샘여림이 점점 살았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거를 넣은 것 같고 페달을 지금 아까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왼쪽 페달에 우나코로다를 쓰셨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일단 현대음악이라는 것 자체로 그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일단 그래서 지금 약간 얘기해 주신 대로 왼손과 오른손의 약간 밸런스가 약간 반대로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별로 좋은 제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첫 곡부터 너무 출력적이었고요. 일단 톰클러스터 그걸 이용하고 이제 이 연주로 뭘 표현하고자 한지 딱 느껴졌어요. 이제 일렁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강렬해지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연주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멜로디가 흘러가는 건 펜타토닉 스케일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제 민족적인 느낌도 났던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랑 설명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제가 좀 이끌어드릴게요. 아아. 괜찮으세요? 기억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부탁드립니다. 아아이. 아이안요? 아이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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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발걸음 소리가 나고요. 이것들이 우연하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게 그래서 세상은 살기가 좋구나. 뭘 알아야 되지? 좀 이렇게 철학적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 곡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베토벤 바이러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자연에서 발생하는 음둘에 조금 집중을 하니까 뭔지 좀 알 것 같다. 알 것만 같지만 그래도 알 것 같다. 저는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정케이지의 음악에 웃음소리 잠깐 넣어드렸잖아요. 저희가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서양음악사에서 교수님이 많이 말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악보상에서 건반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는 몰랐거든요. 동케이지가 앉아있다가 그 4분 30초 끝나고 일어나서 끝났다 이거였었는데 그 부분은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곡이라 사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주로 듣기는 처음이거든요. 유튜브로만 맨날 그 아저씨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초침시계라고 하죠. 그 옛날에는 그거여가지고 그 흑백으로만 저도 보긴 했거든요. 실제로 듣기는 처음여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 그때 나름 이게 악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1, 2, 3 악장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심플의 기억과 같이 약간 제가 그래서 괜히 헛기침 해보고 아까 괜히 다른 소리 들어보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발상의 전환같이 되게 독특한데 뭔가 나름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케이지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